. 형은 아버지가 못 돼.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. 중서야. 네가 틀렸다. 형. 준서야. 내가. 사람을 죽였다. 무슨 소리야, 누굴? 나는 너만큼 아버지를 미워했어.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나서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. 네가 떠나고 나서도 그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인간답지 않은 모습을 봤어. 누가 누굴 죽였냐고, 누굴. 준서야. 나 자수할 거야. 그럼 이제 나도 아버지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? 형. 내가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버틴 이유가 뭔지 아냐? 나는 널 참 많이 기다렸어. 네가 돌아오기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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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